침구의 문이 고소합니다. 옥채린 점포의 문자, 아주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태포로 지방암의 기온이 영하 3.6도까지 따라지않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이밖에 백안형 영하 2도, 하주 0.2도, 강하 1.7도, 더욱 5.3도까지 따라지않고 이번 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강원 성장과 내륙에 이어 정리동, 하주에도 올가을 추움을 이끌로 오일이 시속되고 순서대로 섬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동world,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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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은 영향으로 온도 55명이와 조옥에 계속 돌이입되어 오늘 아침에 기온이 큰 거울은 떨어졌습니다. 특히 중국 내륙을 중심으로 물가에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였습니다. 낮에도 예년 기온은 선사도가량 밑조리면서 금일이 달달하겠고 주말에도 초기온의 시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공원시장지역 수운주가 영하로 떨어지고 강원도 산에 이어 지리산도 강풍 절정기에 들어갔고, 내장상과 무등평 등 남부지방에서도 특산뜨리된 이후 대기굽기에 물들어들었습니다. 2. 신상상은 일요일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들겠고, 다음주는 맑은 날씨속이 가을이 훨씬 더 깊어지겠다고 임망했습니다. YTN 김재현입니다. 곰방루 장소에는 호압을 받았고, 갑판자맬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분도본을 전해드렸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본밤이 많이 생각나길래 있길래 그래서 먹게 됐습니다.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되게 좋은 성장 이 날씨가 감산하고 찐구름 잘 잃어버린다